안녕하세요. 에이빙뉴스입니다. 현재 세택에서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IT 액세서리와 스마트폰 주변기기 전문 전시회인 키타스 2013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3 전시회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IT기기 액세서리 주변기기 전시회로서 지난해 2012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67개 업체 127부스의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번 키타스 2013은 보다 확장된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83개의 업체 136개의 부스가 참여해서 전년보다 참신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 액세서리 및 주변기기와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사운드 제품 등을 전시하는 아주 큰 규모의 전시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키타스 2013은 비츠비 전시회로서 일반인 참관객, 얼레아답터, 마니아 분들에게도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장이지만 업계 관련자분들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인 참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타스 컷 포토타임, 키타스 백, 진정 행사 등이 있고요. 현장의 여러 부스에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1인 1개 한정, 1만원의 랜덤박스를 증강하는 행운의 키타스 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